하이 궁금한 아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요새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? 단독주택에 살아서 좋겠다고 하더라 맞아 난 만족해 너무 좋아 우리 애들은 일단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음껏 뛰어 중간소음도 하나도 없어 거기에 우리 집 지하에는 컴퓨터 하는 방 1층에 아이들 방이란 주방 1.5층에 고실 2층에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까지 많아서 너무 좋아 근데 공간이 많으니까 힘든 점도 하나 있다 많이 컸다 보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파 특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들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 발바닥을 위해 편한 슬리퍼를 찾아냈어 이 친구 만나고 아무리 걸어도 발바닥이 안 아파 뭔지 궁금하다고? 오케이! 바로 바크 클러그야 이 바크 클러그가 대박인 게 재활 위학과 위사들이 직접 연구해서 만든 리커버리 슬리퍼래 나는 리커버리 슬리퍼 처음 들어봤거든? 위사가 맞는 거라 그러는지 제대로 리커버리 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팔이 편하고 어떻게 하면 팔은 자세로 잡아주는지 위사들이 열심히 연구한 게 느껴졌어 대체 이 슬리퍼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편안한 건지 궁금하지?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궁금한 사람들 여기 봐봐 턱 태어나는 거 있지? 이거 팔에 아치를 잡아주는 건데 아치가 진짜 중요해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신체 밸런스가 다 깨져 팔이랑 무릎은 아픈 게 아치가 무너져서 그런 거래 그럴 때 이 바크 클러그를 신잖아? 그럼 아치를 잘 살려주면서 발을 딱 잡아준다는 거야 거기에 여기 보여? 이 태어나는 부분이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목이 움직이는 걸 잡아주고 바른 자세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이래 팔이 흔들음 없이 안정적으로 딱 있게끔 신경 쓴 게 느껴지지 않아? 그리고 나처럼 체격이 큰 사람은 걸을 때 발바닥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 근데 바크 클러그는 걸을 때 힘이 한쪽에만 실리는 게 아니라 걸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 그래서 그런가 발 피로감이 확실히 추르던 느낌이야 힘이 분산되는 이유는 바로 요거야 이 밑창에 밸런스 품이 숨어 있어 그래서 신으면 신을수록 더 편해지더라 발 건강에도 좋고 편하기까지 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? 근데 좀 무거워 보인다고? 너너너너넛!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줄까? 궁금한 애들 봐봐 가벼우면 느껴지지 그래서 애들도 엄청 좋아해 바크 클러그 애들 것도 있냐고? 당연하지 심지어 아동화에는 힐밴드가 있어서 발을 또 잘 잡아줘 그래서 애들 널 때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궁금한 애들도 가족들이랑 세트로 맞춰 실어봐 한 가지 팁 알려줄까? 이 로고 컬러도 다양해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우리 애들 지금 이거 신고 마당에서 놀고 있을 텐데 가볼래? 뛰어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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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봐 자 애들아 재밌게 놀았어? 어 야 우리 다 똑같은 신발 신어서 패밀리 슈즈야 패밀리 슈즈 자 어때 어때? 예뻐 예뻐 블리엠 학교 갈 때나 운동하러 갈 때 신으면 편하겠지? 어 운동하기 전이랑 운동 끝나고 신으면 좋을 것 같아 어 편하지 너는 어디 신으면 좋을 것 같아? 호주 갈 때 호주 갈 때 그치 놀러 갈 때 딱이네 아 이렇게 태국 갈 때 이거요 어 그치 자 우리 가족 이거 신고 여행 갈까? 네! 오케이 그래 좋아 바로 이거네 아빠 우리 조금 더 놀아도 돼?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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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놀아 놀아 궁금한 애들 우리 애들 바크 아동아 신고 잘 놀지? 저렇게 알아서 잘 놀으니까 너무 예뻐 오늘 내가 소개해준 바크 클럭 어땠어?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성도 좋지 궁금한 애들 발바닥 통증 찾아오기 전에 밖에서 물론이고 집이나 회사에서도 바크 클럭 신고 스타일리시하게 발 건강 챙겨 보자고! 그리고